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하락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명 전원이 하락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카카오페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는 KEC에 주목하고 있고요. 윤정식 바로자산운영이사는 LG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는 영창케미칼에 주목을 하고 있고,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LIG 넥스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뜨거운 태양 전문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24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난번에 업다운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하락 시 한 2100에서 2200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오고, 상승 시에 2400까지 상승 투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돈가도 2424포인트까지 마감 상승 끝났는데, 주식이 계속 오르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또 생각에는 이렇게 오르다가 또 많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9월 30일 날 2134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벌써 2424포인트, 무려 한 300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일단은 121선이 2400선을 돋발했지만, 미국 시장이 오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우리날도 오늘 조정을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을 놓은 다음에는 오늘 따라 올라가고 있는 5일선이 현재 2300, 정확하게 2393포인트 있습니다. 오늘 2390선의 포인트하고, 2400선 정도에서 현상하지 않게 되는 게 보이고, 일단 지금 여러분들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매매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대형 기술 관련들이 많이 올라갔죠. 어떤 건 40%, 30%, 20%, 10%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세력들, 그들만의 잔치였다고 보면 됩니다. 또 이런 상세가 유지되어 가다가, 또 한순간에 코스닥에 또 우리가 좋아하는 개인들 투자자, 투자 종목들이 많이 또 상승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크게 수익이 안 나더라도, 잘 참으시면 조만간에 아마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확 확산될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아주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참으시고, 기다려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소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어차피 하락이 나올 거니까 소극적으로 보시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조금씩 보시다가, 코스닥 쪽으로 돌아섰다고, 대형 우량 쪽 갖고 계신, 지수 관련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우준이 봐야겠죠. 우준이, 중장기 종목 좋아하는 분은 우준이 보시면 아마 오늘 조정은 나오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또 2,500승까지, 2,522승까지 올라갑니다. 하루 입혀 조정받았다가, 그래가지고 잘 참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코스피 상승세가 가파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역시 지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약 작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1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안착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대형주들보다는 추세는 살아있지만, 저쪽 밑에 있는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보다는 정배열 구간이 있지만 이평선과의 이격도는 많이 벌어지지 않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보는 게 시장 대비해서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을 수 있지만,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분들로 공략을 해보신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종목 위주로 포트를 구성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네, 먼저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도 제가 11월 3일 했죠. KG ETS, 상용차 인수업체죠. 여러분, 추천됐습니다. 추천됐는데, 당일날은 매수가 안되고, 그 다음날, 또 저점이 12,500원, 많은 매수하려는데, 12,500원 왔다가 당일날 12,300원까지 급등 나오고, 또 그 다음, 11월 8일날, 12,500원까지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12,200원에 매수사인은 다 냈었는데, 여러분, 많은 수익을 급등 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를 갖고 왔습니다. 두 종목을 준비했다가, 일단은 또 안정적인 종목을 카카오페이를 갖고 놨는데, 이 카카오페이는 이름 너무 잘 아시죠? 뭐, 핀테크 기업이죠. 2014년도 9월달, 국내 최초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 후에 송금, 청구서, 인정,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뭡니까? 뭐, 마이 데이터, 주식 매매 서비스, 뭐, 디지털 손해보험사,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죠. 앞으로도 무무무지나, 카카오 하면 이러면 다 아시죠? 카카오.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 이벨TV에 제가 유튜브시에 출연한 빅머니에서 무슨 일이고 해서 카카오 게임즈를 추천했습니다. 3만 8천에.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밭에 불이 나가지고 일어났다가 거기에 또 하루 이틀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 그 동안에도 카카오 게임즈들이 지금 4만 1,500인가 올라 있습니다.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카카오 페이를 시간이 짧은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7.5% 상승한 4만 7,300원에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이 최고 고점이 얼마 있습니까? 뭐, 23만, 25만원에 이래가서 또 당초 작년, 올해, 작년 11월 3일인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다가 지금은 얼마입니까? 4만 7,300원에 물은 몇 프로 하락입니까? 한 70% 하락 되죠? 그 정도 하락되게 되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매수판은 여러분들 4만 2천원이 제일 좋은 자리인데 4만 4천원을 잡고 추가 하락시 추가 매수는 4만원 잡으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차 5만 2천원 2차 6만 4천원입니다. 손절가는 3만 6천원 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시간이 억당한 시간에 내가 사실은 추천주가 많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시고 한번 자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주기 대표님. 네, 저는 오늘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전력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KEC라는 기업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정배열에서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성장성이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KEC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반도체 기업인데 예전엔 전력 반도체가 이 실리콘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앞으로도 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전력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기술력을,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실리콘 전력 반도체가 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이용한 전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EC라는 기업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이용한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력 반도체 기업 KEC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